이번 시간에는 소다 테마라고 하는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다 테마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UI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확장 기능입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계열의 UI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제 취향에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UI가 너무 싫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테마가 바로 소다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여기에 있고요. 설치 방법은 만약에 우리 패키지 관리자를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패키지 컨트롤이요. 여기 우리 수업 중에 패키지 확장 기능 수업을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저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열고요. 여기에서 테마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툴에서 커맨드 팔레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다를 검색하는 거죠. 테마 소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밑에 인스토링 패키지 테마라고 해서 소다를 설치하고 있죠. 설치가 끝나면 설정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인스톨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디자인의 변화가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설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예제를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예제를 일단 카피하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프리퍼런스 값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리퍼런스를 들어와서 세팅스에서 유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설정을 담고 있는 제이슨 파일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테마의 값으로 소다라이트 서브라임 테마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제가 저장 이렇게 입력을 하고 파일 세이브로 해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UI가 조금 바뀌었지만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껐다 켜시면 돼요. 껐다가 다시 서브라임 텍스트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UI가 잘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이트 서브라임 테마라고 해놔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계열에서 흰색에 더 가까운 계열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어두운 계열의 테마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다크라고 적고 저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계열의 테마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위쪽에 있는 탭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설정 중에 소다 클래식 탭이라고 하는 것을 트루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걸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 콤마를 찍어야 되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탭의 UI가 원래 서브라임 텍스트의 UI 상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소다 테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툴스로 들어가서 커맨드 파일렛으로 간 다음에 패키지 컨트롤 리무브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소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소다 테마가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켰더니 어떻게 되나요? UI가 깨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테마의 값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다, 다크, 서브라임 테마는 방금 제가 테마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테마를 지정했기 때문에 UI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다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을 다 지우고 저장을 누르시면 옛날 상태로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